자아 야 종환이 형이랑 나랑 또 대화해서 있는데 야 난 바로 승마야 될 것 같은데 야 가위바위보 이기면 바로 끝나야 되는데 도겸이가 이 그림을 못 볼 수도 있어 어 가위바위보 그래도 너는 바로 끝나면 안 되겠지 게임 체인져 예종형 우주형 A7 A7 킹 1B 이번 게임 좀 흥미진진한데? 둘이 머리 싸움이 여기까지 보여 고민 고민하지 마 승관이가 앞에 있는 디노를 잡아 게임 뭐예요? 저요? 아 도겸이 게임 반대시까지 올라 1초 56 1초 56? 2초 56 2초 56 2초 56 2초 56 1초 5 2초 6 2초 6 3 2 어어 야 어떻게 진짜 찢어질 거 같은데 야 야 이게 벽에 붙었어 나 양탄자 탄 줄 알았잖아. 승관이 그거 잘해주세요. 붕 떠 있는 걸로 양탄자 타고 날아가는 거. 진짜 날아갔어. 이러고 지면 어떡해. 1초 9일이야. 승관아 윽 소리 나는데 윽. 디노야 조심해. 끝! 끝! 2인 거 같아. 왔어! 네이로! 야 괜찮아 너. 승관아 너 양탄자 타고 날아갈 수 있어. 우리가 게임을 줬지만 방송을 살렸어. 우리가 게임을 줬지만 승관아! 디노야. 어. 7H. 와우. 그러니까 간다. S Coups F8. 아 F8. 어 호시 형. 어. 4A. 우지 형. G1. G1? 여기네 여기. G1. 대갔어 대갔어. 민규 형. 어. 2E. 마네킹 E5. 호시 형. 어. 앞으로 한 칸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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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드디어 네가 다른 움직여. 호시 움직여. 마네킹 앞으로 한 칸 더. 예예. 마네킹 신경전. 근데 이거 왜 내가 하고 있지? 그럼 부탁해요. 호시 형. 어? 앞으로 한 칸 더. 오케이. 문준이. D6. 안 되는데? 아 미안해. D6 아니야. C6야. D8 형. 어? 뒤로 한 칸. 준 형. 7A. 호시 형 이기자. 이겨야 돼. 나 게임 뭐야? 복불복. 아 호시야 이길 수 있어. 호시야 가자. 저 친구. 아 저 친구 계속 보네. 아 이거 긴장해 왜. 가면 돼? 왠지. 와 호시 거침없는데? 다. 호랑. 호랑이 운 다 없어져라. 호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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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맘에 들어. 호랑이. 오. 호시 형. 우와. 호랑해. 호랑해. 고개하게 고개하게. 나이스. 우와. 호랑해. 우와 오래된다. 호랑해. 끝까지 한다. 호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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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8 형. 저 끝으로 1자로. 1 자로. 그냥 이건 명칭으로 얘기해. 1자 1자. 꿉스 형. 앞으로 한 칸. 캐슬. 7D. 세븐디 캐슬 세븐에이 나 주니 잡는 거 게임해야지 게임 뭐야? 도겸이 게임? 나 명호, 도겸이 게임이야 도겸이 게임? 이겼다 이게 뒷발이 사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또 어려울 수 있어 이렇게 시작해도 돼 주니 금 넘지 마요 어 나 주니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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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주 형 어? 왕 옆으로 가 퀸 세븐지 난 어쨌든 경기를 해야 돼 형이랑 붙어야 돼 아 나랑 붙는다고? 어 기억의 계단 이거 처음 하면 오히려 더 틀려 네 오케이 괜찮아 유추해내 하나 천천히 어 그러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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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마 아 이건데 이거 제한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맞다 어 아 오케이 원해야 와 왔다 와 가자 가자 오잉? 어? 뭐야 뭐야 뭐해 이거 지금 무서운 거 나이까먹었는데 너 졸리냐? 나 지금 내가 길만 들고 와 뒤에 진짜 거쳐 없어 지금 으악 안 밟아본 곳 아 말 좀 말 걸어봐 아 미치겠네 너 여기니? 네 맞아요 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흰 저같이 어디야 아 진짜 답답해 답답해? 답답해 나왔다 답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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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안 밟아 안 밟아 안 밟아 안 밟아 안 밟아 안 밟아 그래 와 와 와 진짜 최고야 와 너무 멋있어 바로 갈게 끝났어 손가락 힘 괜찮아? 어 오케이 가자 정은이 형도 나쁘지 않아 시작 와 괴물이다 타이거니 스케이스인데 잡을 수가 없어 야 이거 이게 뭐예요 형 상대를 잘 못 받았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이겨 잠깐만 이거 빼는 거 돼 안 돼 안 돼 좀 더 붙이자 어 어 방금 빼지 않았어? 에헤 1 2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킹 이겼으니까 저희 팀이 2대1로 이긴 거 맞나요? 와 이겼다 그러면 이제 제가 남은 소원권을 쓸게요 어떻게 옛날에 깡촌차기 한 거를 제가 도겸이랑 멤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그게? 네 이쪽으로 오면 돼요 소원으로 소원으로 그러면은 넌 진 거야 지금 난 이긴 거야 저희는 무단 그때 노래방으로 해가지고 저희 고기 먹으러 갈까요? 그럼 저도 삼겹살 오케이 자 지금 노래방 소원권을 삼겹살로 쓴 사람이 지금 도겸 옷이 있는 거예요 카운터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또 이제 우리 쿱스 형까지 다 모였으니까 더 재밌는 콘텐츠로 우리 캐럿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생 용분도 아 쉴 터블링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아산의 세븐틴 감사합니다 아코인 세븐틴 Let's get it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